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북괴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었지요 김여정이가 왜 대한민국이라고 이 발언을 했을까요 일각에서는 투코리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인민공화국대로 투코리아 국가로서 신경쓰지 말고 너희들 일이나 신경써 뭐 이런 또한 일각에서는 다급한 김여정이가 남북 대화를 하자 식량을 좀 달라 라는 워딩으로 확대 재생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7월 27일 북괴에 전승전이라고 지랄 발강을 하는 와중에 북한의 국방상도 대한민국이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북한의 국방성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불렀던 그 번질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에 전승전의 직접 현장에 참석을 했던 국방성의 고위장령들이 저의 내부 알 소식통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조선은 우리가 해방해야 할 것이므로 남조선 북조선 분명한 것은 남조선과 그 범주화에서 조국통일 군사작전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국방상까지 호칭을 한 이후에 북한의 장군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자 이런 속에 김정은이까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한 이후에 북한 주민들 지금 충격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남조선이 쎄긴 쎄구나 라는 소식 또한 저의 WTR 소식들은 김정은이가 왜 대한민국이라고 했는지 이 소식도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공화국 침략기도라고 맹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을 거론한 내용이 북한 대내의 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매일 읽고 시청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가 지난달 31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8월 29일부터 전군지휘훈련을 전개하고 그 현장에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거론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어제 32일 텔레비전에서 최고 존엄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연합연습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가 되면서 지금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대중매체인 노동신문도 같은 날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서를 방문하고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군사연습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직접 전군지휘훈련을 요해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북한의 소식통은 김정은 최고 존엄이 남조선을 공식 대한민국이라고 발언하자 지금 현재 나이 많은 북한 노인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긴 세구나 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일부 주민들은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더니 갑자기 최고 존엄이 대한민국이라고 전경호를 쓰는지 모르겠다라며 남조선이 잘 살고 있으니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도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다는 충격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어제 텔레비전 8시 보도에서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사 깡패들이 전면 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여 놓았다며 최고 존엄이 전군지휘훈련을 지휘하는 모습이 반영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소식통은 이에 주민들은 최고 존엄이 전군지휘훈련을 지휘하는 모습은 놀랍지 않지만 최고 존엄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공식화한 발언에는 커다란 관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수십 년간 당국이 남조선을 비난할 때는 미국의 헛사업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국가 명칭을 높여주는 것을 보니 남조선 군사력에 북한이 밀려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 졸업생 등 북한의 지식인들은 수뇌부 김정은이가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한 것은 남조선이 이제는 경제 강북이어서 체제 경쟁으로는 안 되니 연방제 통일로 가려는 위도로 보인다라는 반응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의 WTR 소식도 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종송산 TV 종송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한미연화 관련해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한 것은 뭐라고 봐야 하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조선을 가지고 놀겠다라는 김여정 또 북한의 국방성 김정은의 이 모략 한마디로 대심리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미연합훈련 남조선 아니 대한민국 군부 깡패 이 부분을 김정은이가 강조하면서 우리도 한미연합훈련 못지않게 대대적으로 전투태세에 들어갔다라는 이중성을 김정은이가 역설한 대심리전이다라고 평양에 알 소식통은 전했시오 그러면서 김여정이가 그전에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와의 워딩과 국방상이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의 워딩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의 워딩을 종합을 하자면 지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공화국을 이 핵으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김정은 장군님 단독으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을 한국과 싸우고 있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려는 김정은의 심리전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김정은의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겠습니까 연일 강도 높게 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여기에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가 겁을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양에 알 소식통이 전했시오 또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처럼만 가면 됩니다 지금처럼만 가면 무엇이 틀려진다 현재 북한의 외무성 아야 난리가 났다는데 왜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에 남북 대화에 한 글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즉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고 딱 던져놓고 좀 통일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화하자 식량 지원 좀 해줄 테니 대화하자 이런 워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강경하게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니 사실상 남북 대화는 물 건너갔다라고 북한의 외무성 아돌이 말하고 있시오 김정은이가 하다하다 김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면서까지 남조선을 골래 먹으려고 하지만 그 저변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또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북한 내부 R 소식통의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한미연합훈련 강도 높게 하면 북한 인민군, 육해공군 얘네들 쑥대밭 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란데라고 평양의 국방성 R 소식통도 전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김정은이가 생쇼를 하고 있죠 지금 대응하겠다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교의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그럼 이 이승